먹방 좌선생은 어느날 거대음식나라에 떨어졌어요 그곳엔 무시무시한 빅버거맨과 돈가스왕이 살고 있었어요 좌선생은 뚜방치고 때론 격렬히 싸웠지만 끝내 음식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끝 이야 크다 전복음식이다 양의 한 번 풍부한 맛에 두 번 먹는 재미에 세 번 빠지게 하는 위대한 음식들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원조인 곳입니다 바로 빅버거의 원조 좌선생의 배는 위대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된다 제주도의 거대한 음식 빅버거 이야 진짜 크네 이곳은 빅펜버거의 원조치라고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빅펜버거의 시조사 빅펜버거의 당군 할아버지 빅펜버거의 조상닌 크으ื으으으으 크기만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직접 재배한 허브를 넣어 만든 진정한 웰빙버거. 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요만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재봐야죠. 23cm, 23cm 정도가 돼요. 높이 6cm, 7cm, 7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제 뱃속에 어떻게 따로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빵이 너무 많아져요. 지금 이 뽀송뽀송함이 너무 지금 빵도 직접 만들래요, 매일 아침에. 아, 이 버터향 눌러줘야 돼. 어우, 저 소리.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채집과 이 소스, 이게 굉장히 많아서 뭔가 맛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은 건 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가. 불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 양념 된 그런 두릅치기 고기. 더 먹어야겠다,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아니, 포기 육화예요. 고상, 수월봉, 지침 같은 느낌. 저건 한 좀만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한 4명이 먹어야 돼요, 4명이. 오. 설마 저거 다 먹지는 못하겠죠? 제가 볼 때는 다 못 먹어요. 제가 볼 때는 4명이 먹는 거예요, 4명이. 음, 그렇죠. 여러분, 저는 휴드파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는 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먹방 자선생의 역할이니까. 딱 이 밥만, 밥만 먹고 적당히 장갑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을 수 있지만. 제주 빅뻑어기 조상님,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전보 사이즈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맛집. 주인공은 바로 돈까스입니다. 사이즈 업, 에너지 업. 돈까스와의 기분 좋은 대결이 기다려지네요. 먹방 자선생의 위는 위대하다. 두 번째 맛집, 엄청나게 유명한 거판이의 그 파도. 그 파도만큼이나 유명한 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해 믿고 먹는 돈까스인데요. 우리 자영국 씨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자, 선생님. 어깨, 어깨 너비만큼의 제가 좀 어조비자네요. 자, 이거 성심으로. 설마. 40cm. 썰어보겠습니다. 준비운동. 저것도 한 3, 4인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4인분입니다. 어유. 이야! 이야! 우월척이다! 사짜돈까스! 사짜돈까스! 파이팅! 빠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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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썰었어요. 빠반빵! 제가 보면 저거 반 못 먹어요. 그렇죠. 반 못 먹어요. 한 3분의 1? 파이팅! 이야, 이거. 맛이 엄청 좋다. 유명한 이유가 있어. 엄청난 크기로 튀겼기 때문에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기름 냄새를 잔뜩 품었을 것이다. 하... 아니야. 그냥 뽀송! 뽀송! 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름냄새 있잖아요. 신선한 육장에 확 퍼지면서 그 돼지고기에 뿌려진 듯한 그 기름냄새. 팍! 팍! 그리고 좀 매운맛도 캡사이신이 많이 섞인 그런 인공적인 그런 매운맛이 아니에요. 매운맛이 빡! 오는데 그 매운맛이 금방 사라져. 굉장히 맛있어요. 오, 좋습니다. 이곳의 별미이자 재미는 시향제로 돈까스도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야, 저거 맛있겠다. 와, 이게 좋다. 음! 전통 햄버거지, 전통 햄버거. 어? 이야! 음! 먹방 자선생 법한동 사짜돈가스에 무릎 꿇다. 오늘의 세 번째 맛집. 비주얼 깡패란 수식어에 딱 걸맞는 양과 크기. 오! 맛이 검증된 곳인데요. 우와. 지진이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크기보단 다양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해산물부터 채소, 과일, 소고기의 갑각류의 어패류까지. 다 모인 거잖아, 그럼. 모두 다 모인 거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논알코올. 알코올이 없으니까 조금 마셔볼게요. 입맛이 또 싹 돌아와. 제주도 말로 종직그릇이라고 하죠, 종직그릇. 매콤한 칠리소스. 그리고 쌀쌀, 쌀쌀. 이게 좀 독특해. 차짓기 소스라고. 차짓기, 차치기라고 하는 제주도 유자를 베이스로 한 그리스 소스. 그리고 옆에 이 화로가 왜 있나.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고기 같은 거. 구워먹는 거, 대피해서. 개인 화로로 주는 거, 개인 화로. 이렇게 올려놓고. 애피타이저로. 닭고기도 좀 올리고. 올리고 싶은 거를 맘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우면서 먹는 시스템.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이야. 꿀소라도 있고요. 자, 닭고기. 살 쌓이다가. 음. 차짓기 소스를. 차짓기 소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음. 아우, 소독이.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음. 음. 맛 좋은 문어. 음. 음. 이게 데이트 코스가 진짜 딱 좋네. 3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 있죠. 대화할 거리가 없어. 여기 오면 얘기 거리가 되게 많잖아. 뭐 하나 올려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얘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당신은 새우를 고르더군요. 저는 흑돼지를 골랐어요.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 궁합이 잘 맞으니 우리 아이는 편식을 하지 않겠네요. 우리 아이. 참일제 된 연인과의 대화는 좀 아닌 것으로. 진도가 빠르네요. 음. 음. 신선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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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계속 새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서귀포에서 먹는 지중해 음식. 마디쓰다. 크기로 맛으로 감동시키는 전보 사이즈 음식들 어떠셨나요? 함께 먹어도 좋고 혼자 먹으면 도전의식 깨우는 전보 사이즈 음식들. 여러분들도 꼭 거대 음식 나라 매력에 빠져보세요.